우크라이나 동북 격전지에 북한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와 나란히 꽂힌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우크라이나 상황을 공유한 한 신 러시아 텔레그램 계정이 어제 이 사진을 올리면서 북한 국기가 최근 해방된 츠쿠리노 인근 포크로우스크 전선 광산 폐석 위에 개항됐다고 밝혔는데요. 그러면서 우리 전투원들의 행동은 적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다고 덮쳤습니다. 이는 실제로는 북한군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꾸몄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사진에 지인 위의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부각하면서 공포선전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